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깨어나라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최근에 출판된 깨어나라 대한민국 이 책의 저자이신 정동섭 교수님의 글을 한편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 책은 깨어나라 대한민국 우리 보수 우파의 책 가운데서 최근의 책 가운데 아주 수작입니다 명저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으면 꼭 구입해서 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정동섭 교수님은 미국의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기독교 상담을 전공한 학자이십니다 거기서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의 대전에 있는 침대신학대학원에서 단연간 교수하셨습니다 지금은 강의와 저술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십 권을 저술하신 그런 다산 작가이시기도 하고 이 학자적 양심, 지성, 그리고 영성 이걸 갖춘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서 이번에 정말 훌륭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깨어나라 대한민국 아마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오늘 이 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그 많은 기대와 우려의 대상이었던 4.15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180석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 선진화법, 선거법 개정은 물론 개헌까지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당 독재시대, 유사 전체주의 시대가 열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3권과 언론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더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종교 전문가가 볼 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유실론적 기독교와 무실론적 주체사상 간의 사상적 싸웁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믿는 수령제일주의 우상종교이며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며 비과학적 미신이라고 간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그가 존경한다는 간첩 신용복이 전수해준 무실론적 주체사상이다 내세를 부인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진화론, 계급투쟁론을 기반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그의 인본주의 사상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에 상징적으로 농축되어 있다 최근 노동절에 그는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아닌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선언했다 여당 지도자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 주사파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 개정, 토지공유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국민 고용보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여당 의원이 모두 운동권 출신은 아니지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의 주사파가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인영, 임종석, 추미애, 조국 등 여당 인사들은 드러내놓고 무실론적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세상은 어떤 것인가 역사학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총선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는 그 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며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직면하게 될 현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냉전시대의 수준 이상으로 격화되고 국제적 공조체제가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전통적 한미동맹 체제는 약화되고 친중 정책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과 중국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길 가능성의 문제다 무실론적 주체 사상을 공유하는 북한의 내부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네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일당 독재에서 청와대 독주체제로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을 밀어붙인다면 언론의 자유는 고사하고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나라로 퇴락할 것이다 현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교과서에서는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다고 쓰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쓴다 대한민국은 정부로 북한은 나라로 표현해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일체제라 미화하고 남한의 역사를 기술할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의 독재라는 단어를 20여 번 쓰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안 쓰고 있다 역사적 해석이 안 끝난 박근혜의 탄핵은 상세히 기술하면서 문재인, 김정은의 만남은 전면 사진으로 싣고 있다 촛불 집회로 21세기 민주혁명을 일으켰다면서 태극기 집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완전 좌편향된 교과서로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의식화하고 있다 우파에서는 문재인을 연산군에 비유하는데 좌파에서는 세종에 비유하고 있다 무실론적 사회주의의 모터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장기 집권과 선거 승인을 위해서는 선전, 선동, 위조, 거짓말,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한 것은 반칙의 연속이었다 김경수 인터넷 8,800만 댓글 선거조작 이중인격자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유재수 검찰무마, 감찰무마,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선거웅작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실라젠, 라임사태, 김정숙 여사의 청주토미널 4천억 투자 안희정과 오거돈, 성추행 등 좌파 집권 세력의 비리와 부정은 끝이 없다 현 정권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문재인이 지난 3년간 태종군과 같은 치세를 했으니 이제 세종군과 같이 정치할 일만 남았다고 용비여 청가를 불고 있다 진실과 거짓,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영적 싸움 종교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유실론과 무실론,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매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황교안, 이현주, 김진태, 김문수, 민경호, 김경재, 이계성 등은 대표적인 신앙인들이다 탈북한 정치인 중 태영호, 예란, 강명도, 정성산 등은 가짜 하나님 김일성 3대를 추정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다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원로들 가운데 김동길, 김진홍, 이인호 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지성인들이다 반면에 거짓의 영예에 사로잡힌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비로 인터넷 댓글로 집권하여 국민들에게 수십 가지 약속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만을 정치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사기, 프로우드를 치는, 사기를 치는 거짓말쟁이다 현 집권 세력에 가세하고 있는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전교조, 노조원, 참여연대 등 대부분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무실론적 유물론과 진화론을 따르는 이들이다 이인영, 임종석, 조국 등은 현 집권 세력은 대부분이 유물론적 무실론자들로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개헌을 하고 교회와 언론을 재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경제학자 공병호의 지적대로 사회주의는 부유한 자를 끌어내리려 하나 자유주의, 보수주의는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려 한다 사회주의가 집권한 후 우리나라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이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은 신본주의자로서 1948년 기독교적 가치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공산주의자 무실론자 김일성은 무실론적 인본주의자로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했고 무실론적 신정국가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과 종교를 탄압하는 부자비한 노예국가로 전락하였다 주사파는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완전 부정하고 있다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데 주사파는 김일성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정통성이 있다며 우리 현대사를 완전 왜곡, 부정하고 있다 지금 유럽에 하나의 유령이 출몰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948년, 1848년이죠 1848년 말크스와 앵겔스가 저술한 공산당 선언의 소도이다 유럽에서 태어난 공산주의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의 종교 이념처럼 한반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데도 사상전에서는 우리가 공산주의 주체 사상 이념 때문에 북한에 밀리는 형국이 되었다 80, 90년대 운동권으로 주체 사상에 세뇌된 주사파가 행정, 사법, 입법, 언론, 노조를 장악한 정권은 반미, 반기업, 친도동 정책으로 사회주의적 몰수분배를 외치고 있다 북한이 지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종교 탄압 국가가 되었는데도 좌파 세력은 미군 철수를 외치며 남북 연방제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닮아가려 하고 있다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가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이 돼야 하며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경험해보지 못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평등, 공정, 정의, 포용 같은 아름다운 수식어로 국민을 현혹시켜놓고 국민을 선동, 기만, 상의 당할 수 있는 존재로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불법, 편법, 반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 진영 사람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식이다 참과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다 불법과 편법, 반칙이 정의로 둔갑하고 있다 현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코로나 차단 실패 등 잘못된 정책을 수없이 시행하였으나 전문가들의 거듭된 지적에도 정책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내지 않으면 철회하고 수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정권은 비이성적인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예리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운동권의 정치 이념적 기반은 주체 사상이고 주체 사상의 하나가 수령 무오류석이다 수령이 오류 없다 수령은 결정에 실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잘못을 하고 범법을 하였어도 현 집권 세력은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 이용수 윤미향 사건에서 보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사과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삿대질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윤미향은 저에 대한 공격은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고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말로만 정의, 공정, 민주, 인권 등을 독점해온 이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솔직히 책임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투사 책임 전가를 일삼으며 피해자를 역공한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특정 지으면 거짓말 내로남불, 막가파 정권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하면 불립니다 조국의 권력과 연루된 다양한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덮으려고 인권보호라는 껍데기를 씌워 수사검찰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타살해버렸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도 모자라 추미애는 시간을 밥 먹듯 했다 이런 거짓말과 불법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한 정권은 없었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 철저하게 자기 편만 챙겨왔다 문재인의 위선과 이중성은 극치에 치닫고 있다 이런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자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총체적으로 더 불행해지고 있다 동성연애, 결혼은 동성간에도 할 수 있다 마크스 레린이즘을 뿌리로 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은 무실론적 인본주의 사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창조질서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고 있다 따라서 결혼은 남자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퀴어 축제를 부추기며 9월 말까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귀를 두는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들이다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다 성경은 신구의학을 막론하고 동성연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동성연애자에 대한 처벌도 가혹하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동성연애 유전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많지만 아직까지 동성연애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람의 신체기관은 이성 사이의 부부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동성간의 부부생활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학문은 배설에 적합하도록 만든 기관으로서 매우 연약한 피부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적기관으로 이용될 경우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기 때문에 에이지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이다 무실론적인 주사파 정권은 인권신장의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인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 절대다수와 역차별당하는 소수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막아내야 한다 무법천지 막가파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 하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조국을 법에 따라 수사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연루된 10여 명을 기소하였다 범죄혐의가 있는 최강욱과 청와대 하명수사에 앞장섰던 울산경찰청장 황훈아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같은 일을 공천하여 국회의원을 만드는 여당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들이 최근 윤석열 총장이 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수사 지시를 내리자 한 목소리로 검찰 만능주의 검찰의 속삼과 이에 논안하는 언론의 현실이라 공격하고 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다 심지어 공의로운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까지 협박하고 나섰다 의인을 악하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범법자들이 도려 성실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둑들이 경찰을 잡겠다는 경이다 이들에게는 하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헌법도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안아무인이다 청와대 수사관 출신 내부고발자 심태훈을 진단했다 두 번 도둑질해서 성공했는데 세 번 도둑질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수천만 댓글로 대통령 선거를 강탈하고 울산 선거 불법 개입으로 재미를 본 집단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으로 부당하게 180석을 확보한 것이 납득이 되는가 국내외의 통계 전문가들과 유수 언론들이 이번 선거가 사기 부정 선거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며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의 당은 문제 제기에 침묵하고 있다 부정 선거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유튜브만 진실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언론 자유가 통제된 적이 있었는가 과거 정권은 잘못이 없는데도 죄를 억지 조작하여 적폐총산 이름으로 처벌하면서도 조국의 범죄 손혜원의 범죄 김경수의 범죄 최강국의 범죄 윤규건의 범죄 윤규건의 범죄 김남국의 범죄가 명백한데도 자기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계속 수사와 재판을 주로 미루며 구부러진 판결을 하려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현 주사파 집권세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권인본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나라를 쇠라고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보고 방관할 수 없어 전국의 교수들과 장성들 서울대 트루스 포럼 지식인들이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호주의 해외 동포들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지적 국민들의 탄원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진술과 기름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부정선거의 내막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오만무능한 정권은 무반응으로 일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에베소 의장 13절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사파가 게임의 룰 억지를 써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연동형 미래대표제 공수처법을 만들더니 총선에서는 사전선거표 조작을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들었다 축구경기로 말하면 파울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심판 하나님 양심 상식 식개명 헌법 심판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야말로 백성을 무지목매한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이하고 부도독한 정권의 도모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윈스턴 철치는 자유주의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사회주의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다 자유주의는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려 한다 사회주의는 부유한 자를 끌어내리려 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체제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선택은 불행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다 탁석산 좌향좌는 가난으로 가는 길이다 로우 투 파벌티 지금까지는 왼쪽을 선택했던 사회 중 성공한 사례는 없다 사회가 평등을 추구할 때 우리는 평등은커녕 자유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좌향좌 사회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 공병호 체제의 선택은 중요하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주의 혹은 유사 사회주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0여 년간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졌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실패한 사회주의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인가 여당은 벌써 장기 독재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인민을 넣어 우리나라의 기본 틀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과 언론, 교회 패권을 선보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겠다고 한다 국가 비상사태인데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108명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개헌을 막아내야 한다 선거부정을 밝혀 총선을 무효화하면 대헌, 공수처, 사회주의가 무력화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음을 받느니라 잠원 17장 15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잠원 17장 26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용하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원 14장 34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원 18장 5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악인의 괴게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필자의 글이고 기도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참 놀라운 글입니다 우리 시대를 깨우고 우리 양심을 깨우고 우리 지성을 깨우고 우리 애국심을 깨우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글입니다 이 글의 저자인 정동섭 교수님의 깨어나라 대한민국 이 책을 여러분이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체 사상에 현혹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종교 심리학자가 이단 종교 같은 주체 사상 현혹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꼭 여러분이 이 책은 책값이 만원입니다 꼭 구입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소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기에 전화를 하셔서 010-3286-1988 여기로 문자를 하시든가 보내시든가 아니면 전화하셔서 이 책을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구입하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의 무장이 되고 또한 이런 책을 쓰는 우리 귀한 저자들을 우리가 더 좋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밀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글을 써주신 교수님, 정교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동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글씀 축복이 우리 한민족과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